네, 애청자 여러분, 좋은정보 VIP 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미꽤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정보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제가 8.15 광복절 특집으로 해서 제 주식 인생사, 어떻게 해서 인생을 역전시켰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 한번 찬잔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이 방송은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사실은 저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최근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또 한때를 풍미했던 전문가로서 제가 또 만화 제 일대기를 그려주신 유하백님이 계세요. 그분이 또 만화까지 그려주시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제 인생 역전 스토리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단순 참고만 하시고요. 끝까지 봐주실 수는 하고 도움이 됐다 하면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개미통학운동 이후에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들이 많이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특히 젊은 분들도 계시고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이 주식 시장에 접근할 때 우리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다 누구나 부품 꿈을 안고 주식 시장에 참여하지만 저 또한 그러했고 쓰디쓰한 어떤 패배찬을 들이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배로서 여러분께 제 경험담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접근할 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수익을 낼 것이냐 아니면 손실을 볼 것이냐 그런데 그게 참 녹록치가 않죠. 그 확률이 반이잖아요. 그래서 홀짝 논리인데 여러분들 그 홀짝 논리가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이 반은 확률적으로 보면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확률 반, 이룰 수 있는 확률 반이잖아요. 그런데 주식 참여자들 95% 돈을 잃는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고요. 저의 일대기를 한번 잠깐 통해서 여러분들 그동안 매매가 힘드셨던 분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입니다. 유아버께서 그래주신 건데 저는 저기 충청도 촌동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딱 앉아서 여러분들 아마 시골에서 크신 분들은 이런 꿈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품 꿈을 안고 이제 평애를 바라보면서 야, 내 땅이 얼마나 좋으냐 생각을 하면서 이제 또 고3 때까지 진짜 저는 고3 때까지 지금 환경이 굉장히 틀리죠. 저는 이제 본고사가 있었던 대학 그 세대이긴 한데 그래서 그때까지 농사를 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재수를 해서 그때 이제 본고사 하니까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주식이 아니죠. 그때는 주식보다는 기업 분석이라든가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경제 이론 같은 걸 배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전통파 전문가라는 게 주제는 전공을 경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대학을 경영학을 전공해서 이제 졸업했고 참고로 저는 대기업을 그때 한 서너 군데 됐는데 어떤 K사를 입사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항상 모토리제이션이 막 시작되고 그래서 저를 그 주례보험 선생님이 대학원장님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자동차 산업이 좋으니까 그거를 입사를 해라 해서 이제 거기서 들어갔던 거예요. 이랬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 회사가 여의도의 본사 바로 국회 앞에 있었을 때요. 여기 나오죠. 자동차 수혜 폭발로 인해서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또 IT도 나오고 그때가 이제 소위 말해서 분사 정권이 이제 작고 또 호환기 했었습니다. 그때 지수가 85년도에 138% 지수 그랬어요. 코스피 지수가. 그래서 89년에는 무려 8배까지 올랐습니다. 이때 진짜 주식하기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증권주 같은 거 막 이렇게 사면은 그냥 올라가고 그랬죠. 그래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주식에서 사도기만 하면 올랐고 걔가 돈을 물고 간다. 여의도에서 이런 소문까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지 않아서 데이트넷이 활발치 않더라. 기술적 분석도 할 필요도 없었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주식 시장에 참여하면 돈을 모갔어요. 그게 거의. 그때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고등학교 졸업한 여직원들도 증권사가 아주 그냥 1, 2억. 지금은 한 1, 20억 자산가 된 거죠. 그래서 신부감 쿠보로서는 당연히 1등이고 막 무상증자 하면 그대로 돈 먹고 그랬던 거죠. 그렇죠? 그때 참 콧대가 높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는 고기가 낚시만 그냥 던지기만 하면 고기가 물리던 그런 시기니까 그냥 주식 시장이 참여하면 돈 버는 걸로 생각했어요. 아마 부동산이 최근에 그런 패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박범원 쪽에서 투자한 결과 수익률이 1년에 2바를 초과했어요. 그때 올해 드시면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진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진짜 돈 막 풍요로 구가했던 시대죠. 항상 제가 그때도 모두가 취해 있고 이렇게 막 시장 참여에서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여름머리가 되고 쏠림해서 나오면 그때는 끄고 간다고 그랬죠. 그 과열을. 그래서 금일이라도 금낭 나와서 비근한 예를 들어드렸는데 꿈에도 못했던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부터 뭐냐면 쓰라미처럼 증시가 밀려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이래서 새롭게 사과세 주식이란 뭔가 그때는 막이나 기대감에서 이제 서서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던 차이에 저는 경영학도 전공했고 주식쯤이야. 쉽게 생각했던 거죠. 사람이 취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겸손해야 되고 저도 가끔 제 스스로도 이렇게 반성을 합니다. 아 이거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요즘은 제가 30년 노하우가 생겨서 틀리는 것도 간혹 있지만 그래 많이 틀리지 않고 저와 함께 여러분들 수익을 들을 수 있어서 저도 참 보람이고 기쁨이긴 한데요. 그래도 역시 겸손해야 됩니다. 저도 간혹 야 이거 내가 좀 오버했구나 생각도 들고 늘 반성하고 있답니다. 그때부터 이제 주식 서적에 대한 틈이 조금씩 이제 시간 나면서 사실은 크게 뭐 대기업 다니니까 그때 혹사당할 때니까 많은 시간이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제 입문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뭡니까 이제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저를 죽을 결심까지 하게 된 초유의 사건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IMF가 터지면서 국가 부도가 났죠. 그래서 대한민국 저는 여기서도 결코 자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자만했던 게 한꺼번에 쓰나미가 몰려온 겁니다. 그 이유는 이럽니다. 이거 이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 할 때 생사의 기로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할 때마다 주제는 꽤 때로는 까칠하게 좀 그러지 마시고 좋은 주문 믿고 함께 합시다. 때로는 까칠게 요즘은 좀 많이 부드러워졌나요? 어떤 분이 좋은 조언을 했어요. 부드럽게 해달라고. 그런데 주식이라는 건 사실 보게 되면 아껴도 마술을 좀 녹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총수 없는 전쟁태기 때문에 까딱 잘맞다 보면 진짜 코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나서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사실 그럴 필요도 없는 건데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쓰라린 경험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여의도가 증권가 메카 아닙니까? 그래서 뭐 돈쟁이들 뭐 이렇게 그러는데 바로 옆에 조금만 가면 저는 회사가 바로 국회 옆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S증권이라고 제가 있어요. 대신증권 옆에 다 증권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후배가 거기에서 이제 영업본부에 본사 영업부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해가지고 주식 투자하니까 목소리가 이제 예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이제 여기 S증권 가서 선배님 이번에 크게 한 때 무슨 일이야? B 종목이 있죠. 곧 착장 돌입. 리얼이? 그래서 4만 원짜리가 2개월에 10만 원까지 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지지. 안 가면. 그럼 이거 뭐 2.5회 아닌가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뭐 벌써 도취에 있었죠. 여러분들 이런 것도 혹시 있을 거예요. 주변에서 저 얼마까지 가니까 뭐 사더라. 특히 이런 뭐 무료 톡방 같은 거 뭐 그런 거 많이 있죠. 절대 수고하시면 안 됩니다. 지가 그렇게 좋으면 확신이 있으면 지가 땅 팔아서 주식 사고 가족들 돈을 온통 돈에서 살 겁니다. 그렇지 않고 주변 사람들 끌어들이는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참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대로 받으면 말로 드린다고 했잖아요. 저는 참 충청도 촌동으로서 정의에 약하고 진짜 방송은 까칠하게 하지만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때부터 미리 취해가지고 화면 그림을 잘 그려주셨죠. 그런데 이때 IMF가 오니까 사실 그 종목이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이때 말씀은 했지만 그래서 그 객장에 가면 그때는 이제 인터넷에 많은 패드 객장 가면 전광판이 있어요. 이 종목만 유일히 RF를 처음 났수록 빨간불 했다고 수급으로서.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비종목을 이게 여러분 그 차트를 보십시오. 전 그대로 이게 바로 부산산업이었습니다. 부산산업. 부산의 레몬콘 최근에 대북 관련주에서 레몬콘 자회사가 저기 뭐죠? 철도 밑에 까는 게 뭐죠? 그거 그거 뭐 관련주에서 많이 오르고 그랬는데 침목이라고 그러나 침목은 아니죠. 뭐죠? 하여튼 나무가 아니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종목 가지고 원래 그 수량도 찍 그 뭐죠? 시가축도 짰고 그랬어요. 대출 지분도 많고. 그래서 내가 이 돈을 모은지 후배들 알지 않으면서 다 맺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대기업에서는 절대 뭐 혹사를 당했으니까 제 출근시간이 평균 8시에서 퇴근시간이 9시, 10시였습니다. 그리고 뭐 나세한 날이 부지기수고 프로젝트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제가 그때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맺겠어요. 그러면서 가끔 계좌를 보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사가지고 35% 됐어요. 4만원 주가가 5만 5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차트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사람이 욕심이 꺼지니까 이 친구가 우리 집 식구 계좌도 만들어라 뭐 해가지고 이제 막 여기저기 계좌를 만들어놉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돌려야 되거든 계좌를. 그래서 여기서 사고 저에서 사고 이렇게 서로 출고받고 주가를 올리는 겁니다. 전형적인 작전이었죠. 저는 이제 뭐 그냥 이 친구한테 맡겨놓고 수익률 깨면 100% 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또 오바를 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홍보하는 흥분의 도관이었어요. 그때는 아마 신용이 두 배 정도까지 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내가 1.5배가 저 오래된 사람이에요. 이 친구가 다 했으니까 이렇게 깰수껏 맛이 재미있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이제 직장 다 해도 그렇게 혹사라도 힘들어도 한쪽 계좌가 팍팍 늘어나니까 아주 꿈같은 날라를 보냈습니다. IMF가 터지면서 꿋꿋이 오르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수급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시간 차이가 있을 뿐 이때부터 주가가 이제 딱 빠지기 시작하니까 수급도 이제 제가 항상 주식할 때 수급보다 펀드멘탈을 우선이나 강조드리는 게 그거예요. 수급은 일시적으로 수익도 주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지만 주가는 종국적으로 펀드멘탈을 수렴한다는 그런 저는 명제를 지금도 철저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늘 말씀드린 게 펀드멘탈 대시태는 좌점에 잡자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뼈처린 그런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IMF 뉴스가 계속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쯤 저는 이제 한번 야 이거 IMF인데 불안한 거 아니야? 선배님도 참 이 정도면 수급이 더 갈 수가 있다니까요. 왜? 여기서 파기시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매도률을 갑자기 그 다음 날을 보니까 이게 뭐냐면 기세한가를 막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K지점이 미수를 썼는데 못 막았다. 그럼 작전이 실패한 거야? 저는 그렇게 물었죠. 결국 이것이 아주 급작스럽게 들어갔어요. 나중에 내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보니까 명동 사채업자가 한 100억 정도 엄청 크죠. 그래서 물때가 대고 그랬는데 그것이 흐름하여서 삐거리고 그러니까 한 번에 물러납니다. 이 바닥이 잘 올라오는 것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신풍재학과 보셨죠. 한 번에 내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착전주가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신풍재학이 저를 봤을 때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이런 경험을 해보기 때문에 펀더멘탈로 갔다기보다는 결국은 수급에 의해서 세력들이 끌어오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무너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때는 또 IMF 상황이었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 유동성이 컸게 IMF에서 아주 그냥 기세한가를 몇 번을 맞이했냐면 기세한가가 뭐냐면요. 하한가에 물량을 내놔도 하한가에 물량을 내도 이것이 팔리지 않는 거예요. 살 사람 안은 없으니까. 기세한가 맞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에 골로 가는 거죠. 소문이 한 번 나기시하면 절대 손을 안 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이 바로 제가 어떻게 되냐면 일산에 그때 일산 아파트 32평짜리가 있었는데 하러 채워놨습니다. 왜? 제 계좌만 나중에 보니까 무슨 장은 증권 없어졌지만 그런데 몇 개를 하고 우리 집식금 몇 개를 하니까 미수 못 맞고 7번 하한가 하니깐 이건 계좌가 완전히 깡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펀더멘탈보다 수급으로 급등한 종목을 수익점 일반보다 몇 배가 더 큰 거죠. 제가 가끔 용비어청가의 그런 말을 인용하는 게 뿌리 깊은 남건 바람에 아님일세 꽃두쿠 여름 하나니 제가 바로 이것 때문에 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보면 펀더멘탈로 얘기하죠. 왜 제가 이걸로 망해봤으니까 그 충격으로 결국 정식적인 공항을 제가 공항상태에 와서 제가 직장에 여의도 있었으니까 마포대까지 소주를 한 두 병씩 까면서 몇 번은 왔다 갔다 떨어지려고요. 그리고 제가 일산아파트 20석짜리 19층 했는데 바로 1층만 더 올라가면 옥상입니다. 몇 번을 밑을 내려봤습니다. 이게 나오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게 뭐 여러분들 까치다 나오고 저거 잘라차는다고 그러지만 이 좌절의 높은 경험을 보지 않은 사람 모일 거예요. 글쎄요. 제가 외람떼에 말씀드리면 지금 개미통합운동에서 시장은 좋은데 수익을 못 내고 그러신 분들 상당히 많고 또 좌절감을 느끼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인생의 아주 마지막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일 때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진짜 충청동 시골촌동으로서 곧 3달까지 농사를 하면서 서울 대학에 진학을 해서 술사였고 대기업도 들어갔고 그렇게 했는데 이건 진짜 제가 제 자존심이 허락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좌절의 높이를 한 달 동안 하다가 이건 패인이 되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마음을 다시 부여잡았어요. 오기와 투쟁심이 키끄러워 오르자 좌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이제부터 희미한 한 점 희미하지 그때는 해보는 거야. 마지막 2판 4판 죽음에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이럴 수 말할 수가 없지 하면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점 뻔하죠. 남의 힘으로 누구누구 귀동량에서 주식 투자를 했다면서 대박을 꿈꿨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이게 가장 큰 거였고 특별한 어떤 기업 분석도 없이 그냥 후병원을 믿고 귀동량하면서 대박을 노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를 처벌해서 갚았죠. 완전히 깡통이고 그래서 이제 갚았으니까 이제 뭐가 남느냐 결국 돈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깡통이 됐습니다. 제가 진짜 저기 일산 거기에서 저기 인천 이부망체는 말이에요. 맞게는 맞더라고요. 어부망 뭐 그래서 망으면 인천에 온다고 그때 느낀 건데 그래서 그 어떤 국회의는 참 저도 모욕적인 발언이지만 현실이 좀 그랬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했느냐 내가 진짜 그 트럭 앞에 타가지고 이사하는데 생상의 말씀 드릴게요. 이거 지금 그냥 제가 이제 8일로 특정의 개정 광복을 위한 거니까 참 죽겠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이제 셋방으로 이사하는 트럭 안에서 이제 아주 저는 나름대로 가족들을 보면서 굳게 약속했습니다. 5년 안에 반드시 다시 주식으로 꼭 복수하게 말겠습니다. 말겠다고 약속을 하고 반드시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주가에서 어떻게 했냐면 저기서 이제 그 차가에서 천만 원을 장모가 되어줘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돈을 수여를 받았습니다. 전세 약간 그림 숫자가 바뀌었는데 전세 보증금 500만 원 예? 그래서 천만 원을 받아서 500만 원 전세 보증 500만 원을 투자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전세지 월세 보증금 50만 원이에요. 월 50만 원 이거 그래서 500은 이제 저한테 지금 생각하면 엄청나게 큰 돈이었죠. 왜? 그때 완전히 깡통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저 죽게 하면 까머리 측으로 지옥의 린이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끔 주식할 때 그냥 여럿머리 그냥 제가 여러분들 방송 유튜브 방송도 비대제를 하는데 그냥 슬슬슬슬슬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의 린이으로 들어가서 해야 됩니다. 왜? 총수 없는 전쟁터니까. 이때부터 이제 주식에 관한 서적을 다시 독파하기 시작했죠. 제대로 이제 그래서 시중에 나이는 기술적 분석을 다 접했고 경제 전문제 뺏어놓지 않고 읽었고 또 주말에 휘려면 전문가들은 소위 말해서 시황설명회 이런 데 몇 번 참여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도 모든 것이 다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온통 주식세 왜? 이것은 그냥 취미로 하고 내 재산 증식이 아니고 생사의 기로에 섞여 있기 때문에 지옥의 능이기 때문에 내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식은 놀리고 과외라고 그러죠. 그때부터 터다간 게 뭐냐면 태풍이 전국적으로 물나려면 물나려에 유리한 기업이 뭐지? 최근에는 예를 들면 아시겠지만 비료 관련 유라나 시노펙스 그런 것들은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했던 거고 유가가 사상 최고체로 경신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가죠? 대체 에너지. 그래서 제가 OCI 과거에 동영자차를 해서 5만 원까지 60만 원까지 끌고 간 그런 종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딱 놀라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의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것이 그런 큰 패러다미를 읽을 수 있는 노하우를 그때부터 제가 키웠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서 수십견의 책을 읽어서 자생님 생겼죠? 그래서 솔직히 해서 500만 원을 펀드멘탈 20만 원 삼성전자 사기에는 너무나 소유교육이 이거 안 돼. 그래서 이때부터는 가치주가 아니고 잘못한 건데 가치주가 아니고 소위 말해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우량주예요. 그래서 이것들 잡주는 그때부터는 한 번 다닐 때 거덮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와 함께는 우리 배협인들 알을 거예요. 아이고 저는 정치인 테마 그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게 다 그런 것들이 수급에서 또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에서 올라오는 그런 것들 아닌가요? 그런 것들 항상 위험하죠. 과거에 보송파우텍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안철수 관련 정치인 테마 때로는 오르지만 결국은 주가는 펀드멘털에 반영했기 때문에 많이 피해가 오는 거죠. 여기 나오네. 이때부터 실적과 성장성을 갖추고도 저평가된 중수형 개불죄로 골랐고 가볍고 탄력이 좋은 종목들로 집중 공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제가 바로 500만 2억만 닿던 거거든요. 그래서 3% 떼고 진짜 트레이딩 했습니다. 그런데 70%의 적중률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5%떼 수익 미련없이 왜? 투자하기 적었으니까 기계적인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황민에게도 말씀드리는 것이 저는 이게 아주 몸에 뱃어요. 왜 이따 주식을 먹고 봐야 되거든. 7에서 10% 무조건 먹고 보자는 게 그때는 3% 너무 투자하기 적어서 그런데 황민에게는 보통 미니면윰 5에서 10% 20% 30% 수익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먹고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종목은 두세계로 분산했고 감정을 배제하기 위해서 스스로 정한 손절과 목표가를 처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강도 아실 거예요. 우리방 운영 저작이 뭐가 있냐면 이거 그때부터 제가 뼈지르게 느낀 노하우란 말이에요. 보통 제가 정해드린 가격에서 목표가에서 무조건 60% 먹고 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러면 확인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제 스스로 개발한 이스템 이게 뭐였죠? 바로 황미기였습니다. 물론 이때보다 훨씬 더 섬세계 가다듬고 적중률이 훨씬 높아졌죠. 이제 IMF가 지나고 그 쓰라린 어둠의 터널을 지나니까 그때는 기저효과를 인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때 3월 19일이 팬데믹이 나오면서 최저점을 만들면서 코스닥에 100불이상 올랐잖아요. 그거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IMF가 지나니까 오히려 유동성의 힘 그래서 수익률도 좋았죠. 다만 제가 두 달 만에 따블 계좌를 만드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저는 하나의 가감도 없어요. 그러니까 적은 일수있지만 두 달 동안 두 배 수익으로 인해서 제가 주식 투자에서 짜릿한 맛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최근에 초보자들 주린이들도 많던데 주린이가 뭔가 했더니 주식 어린이로 준말이라고 그래요. 이러면 또 용기 잃지 마세요. 이때부터 뭐가 생기느냐. I can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때부터 여유가 생긴 거예요. 또다시. 그러면 500만 원을 따고 1천만 원을 따고 포트폴리오가 틀려요. 아시겠죠? 또 1억하고 10억은 틀리고 계속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상했거든요. 그래서 저로 쓰는 그 천반이 되게 컸단 말이에요. 무의니까 그때부터 우량 종목을 구성했어요. 30% 정도. 그래서 신용을 써가면서 한 달 이상 기금으로 투자 투자를 해요. 신용은 빼겠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로서 그렇게 권장사항이 아닌데 왜 어쨌든 살아나야 되잖아요. 죽게 아니면 까버려 죽겠는데 무엇이라도 못합니까? 그래서 이때 신용을 쓰니까 수익은 시장도 받쳐주지 또 확믿기가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계좌가 빵빵 늘어나더라고요. 50%는 아직도 투자액이 작아고 먹고 또 먹고 이거 때려잡는 거죠. 1일에서 3일 소용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투자액에 따라서 중소적으로 공략했어요. 이게 바로 확믿기에서 제가 내일 여러분들께 수익 공개하고 그러는 거죠. 그걸 잘하는 생각하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마지막 20%는 늘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요. 저희 방 오면 제가 VF라는 게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수정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표가 미달을 했다 하더라도 잠깐 나면 항상 20% 30% 형을 가지고 계시라. 이건 저 경험당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무조건 좋다는데 몰빵해야 되겠다. 일확천금을 노려서 내리면 거기서 컨프레임 그러시거든요. 주식은요.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수익률 게임이에요. 일확천금 아니죠. 이것을 또 2,30% 가지고 있다가 좋은 재료가 있다든가 제가 좋게 보는 것들 얼마든지 공략하는 거죠. 다음 날 그다음에 이것도 또 이제 생략 제가 자신들 것들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등 그대로 맞설으니까 이것은 권장상이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계좌가 기하급수로 들어갑니다. 6개월 만에 4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6개월 만에 반년 만에 500만 원 초에서 4천만 원 되는 거예요. 여덟 배 대박. 가능했겠죠. 지금 뭐 비교해보세요. 어떤 분이 이거 소설 갔다 그러는데 아니 위야박이 왜 이런 그림을 그려줬겠습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제가 드디어 해야 하는 것에 자신감이 생겨요. 이것도 기적이 더 이상 이제 수행률이 기적이 안 올 수가 없었죠. 그때부터 해낸 거야. 그러면서 투자액도 증가했으니 여기서 전략병력이 또 돌아갑니다. 이젠 더 멀리 내다보고 리스크 관리도 신경을 써야지 주시장에서 가장 제가 이름을 넘기는 게 워렌 버페 형님이 얘기한 투자의 제1동목이 일치 맞아야 하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로 해야 되겠죠. 천만 원을 때 아까 우량주 그러니까 탄력주인 중소형주 수용주 이렇게 신용수업에서 했다고 그랬죠. 우량주 그다음에 또 이렇게 수익매매 당일에서 3일 코스 현금 이럴 때 조금 더 4천만 원을 때는 여기 우량주에 대한 비중을 늘려가는 거예요. 분모를 수익매매 좀 줄이고 항상 현금은 20-30% 기본이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서 제가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었다는 거죠. 주식도 100% 이길 수는 없죠. 투자액이 증가하면 소액토보다 포트폴로 구성에 안정지어야 되죠. 수익률은 당연히 떨어졌지만 그래도 차곡차곡 이렇게 하다 보니까 4천만 원 1년 후에는 1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500만 원 가지고 그때 장도 받쳐줬지만 1억을 만드는데 딱 얼마 1억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상승주가의 상승 교육의 각도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해서 얼마까지 갔냐면 이제 어떻게 해요. 1년 더 지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1년 동안 따블 계좌가 나서 딱 2억을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1억 돈에 자신감이 생겼고 이때부터 주식이란 리스크를 수반한 머니게임이다 제가 뼈젤은 그걸 했잖아요. 그럼 최소한 시드머니를 만일에 늘 비축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돈은 늘 이 범위를 세웠습니다. 그 수익이 되면 한 달 단위를 결산해서 여기 있죠. 현금화시켜서 저금해 놓는 거예요. 이게 딱 이게 참 우리가 15대에서 말 이렇게 고도보고 하면 딱 해갖고 이 정도만 투자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다? 통장 이 부분은. 그래서 무조건 떼어내서 은행가 한 푸드 손이 없이 이자 한 개 수익이 낮죠. 그때만 하더라도 이자가 좋았으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럴 때도 있으니까 다시 현금을 다시 투입해서 항상 1억 정도는 제가 배팅할 수 있는 그런 내 계좌 잔고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래서 제가 1년 후에 또 한 번 2억을 벌은 겁니다. 이제 이해 되셔요? 그래서 제가 2억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봐. 뻥이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께 제가 그대로 말씀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주식의 흐름을 신속히 파악하고 투자 규모에 따라 포트콜에 달리하면 여러분도 다 저처럼 성공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제가 10년 전에 그린 건 30년이 됐습니다. 이 만화가 좋은 정부의 인생 20년 30년 행보를 가감시 그린 거고 이런 노하우를 해서 제가 처음에 시작한 게 팍스닛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경제TV SBS 수익률에서 1등하고 다 그랬던 것들이 제가 제일 고수로 그랬더니 3개월 만에 베스트 3 어느 한국경제 넘버원 다 그런 이유가 제 수익을 여러분들께 잘 드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좌절과 죽음의 문턱에서 오뚜어치이 나서 성공했습니다. 이건 4년간 맨날 여기서 제가 MTNW에서 1등 전목나라는 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감히 외람빼지만 경험을 통해서 제가 주식투자 10개명을 제가 말씀드리면 광복절 계적광복 신비설도 계적광복을 이루어야 되고 저처럼 인생 역전이 주인공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린 거예요. 첫째 제가 좋아하는 말 있습니다. 파란색 숫자와 음선을 지겨라. 대부분의 개인투자 분들은 불나방처럼 빨간색 숫자 흥분하죠? 막 이렇게 숫자에 몰릴 때 프로는 파란색 숫자와 음선을 지겹니다. 그래서 확 믿기 제가 여러분들 팁을 드릴 때 거의가 음선다운 공략이죠? 또 노안은 제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면 상당히 고독해. 고독해야 돼. 아셨죠? 수익은 그때 챙길 것 같게 말씀드렸어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테마주를 하는데 조정장에서는 틈새장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주말 특집에서 빅 바이오 빅 IT 제가 할 때 한번 보세요. 못 보신 분들 이제 지수가 너무 저점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장 또는 횡보장이 나올 거예요. 큰 폭 조정은 아니지만 이때부터는 대세장에서는 우량족 제가 그때도 여의도 방수 주시관 출연해서 바위가 날아가자니까 우량족목 하세요 그랬잖아요. 이게 시장 흐름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냐면 짧은 공략. 나비처럼 나서 벌처럼 쏘고 오는 그런 자작이 필요해요. 두고 보세요. 그러면 그게 막에는 뭐 없느냐 확맥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술적 분석의 도사가 되고 마음을 다스려라. 주변에 많은 현혹되지 말 것. 아까 보셨죠? 제가 주변에 많은 현혹되어서 어떤 위치에 와 있었다는 거. 그래서 감정이입을 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만의 고독한 마요일을 가셔야 돼요. 1년 한개월 단위로 결산하십시오. 주식은 리스크를 수발한 위험자산이에요. 유연한 사고의 카멜을 내라. 절대 불변의 가치란 없다. 이 시장에서.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유연한 사고 방식의 흐름을 따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세트리온 좋아하시고 삼성용을 존경하지만 그 고전 어떤 프레임 갖추는 것보다는 조금 유연한 사고 방식으로 수익 극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역발상 저항수대로 노력하시라. 왜? 대중 가는 곳에 크게 멀고 없어요. 그래서 제가 2차전지 같은 거 대세는 유의하지만 고점 따라다니면서 물리면 속상하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손절도 이건 뭐 소재화 중 거의 없지만 손절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자기만의 노아우를 개발하라. 기존 시스템 트레이딩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이 해보셨죠? 그닥 도움이 안 돼요. 저는 자신합니다. 황미키아 자연문구 최고의 여러분들 수익 내는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사실 제가 황미키 앱으로도 개발하려고 사실 제가 금요일 날은 장 끝나고 여의도에서 그 여의별 개발자 회사도 만났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검증된 혼자 매매하시기가 힘들면 가장 좋은 게 혼자 하시는 건데 검증된 전문가의 카운스템은 받아라. 자기와 맞는 고수를 선택하길 바라. 꼭 제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 제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계좌 강보를 위해서 저는 저와 친구되는 방법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특히 좌절의 문턱에서 또는 계좌 손실을 보는 분들 좋은 정보 일대기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좋은 정보 일대기를 보시면 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 응원해 드릴게요. 제가 가장 큰 보람이 뭔지 아세요? 제가 저는요 좀 이렇게 마술의 욕구들에 굉장히 명의욕이 강해요. 최종 단계고 명의욕도 강하고 최종 자신의 욕구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 계속 연장 가입하고 또 선장님 감사합니다. 그 글들이 올라오는 것들 그건 진짜 저의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아시겠죠? 저와 친구가 돼서 나쁘지 않을 거예요. 일단 보시는 영상 밑에 좋은 정보 여러분들 증권TV 주식TV 카톡방이 있어요. 이게 꼭 좀 함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디에 있던 제가 1등을 놓친 지적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MTN 더블에서 1등 전문가인데요. 가만 보시게 되면 머니투데이죠. 회원 가입 이렇게 하셔서 저와 함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화요일 날 제가 황맥길 찾아놨고 기똥찬 종목이 있으니까 함께해 주실 분들 이렇게 황맥길에서 수익을 극단시킬 거란 말이에요. 이때 가입하시면 되고 또 지금 연휴니까 010-9517-6345 여기서 좋은 정보 VIP 가입 요청 문자 주시면 운영자가 화요일 아침에 전화할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늘 믿음과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여기서 여러분들 황맥길 전략 같은 거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넘치고 제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늘 믿음과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시 한번 더 감사하겠네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